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시낭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참 힘들게 되는 그런 참 답답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보죠. 제목 구급준비만 벌써 10년째 부모 등골 쪽쪽 빨아먹다가 갑자기 나 해외여행 보내줘. 야 내 딸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언제 엄마 친구 딸 10년 넘게 구급준비하는 이야기 바로 오늘이죠. 우리 엄마한테 지금까지 벌써 10년째 구급준비를 하는 엄마 친구 딸내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지 정확히는 엄마가 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인 엄마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헐 진짜 어이없고 뭔가 황당해서 글 써봅니다. 솔직히 엄마 친구 본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이걸 전해 들은 거라면 난 안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말인데 모처럼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낮에 엄마의 40년 지기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를 온 겁니다. 뭐 저도 인사하고 오세요 이러고 방에 들어왔고 우리 엄마랑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자기 딸내미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푸념을 하는 겁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있어가지고 다 들렸어요. 참고로 저도 이 아줌마한테 딸내미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평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어릴 때야 자주 봤지만 그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이고 다 커가지고 딱 한 번 봤는데 아이씨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와이씨 뭐야 이거 상태가 진짜 개 심각한 거예요. 일단 엄마 친구 지금부터는 이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모 딸이 올해 32살이에요. 그리고 무남동료 외동딸에다가 지방대를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딸내미 본인이 생각을 해도 지방대 졸업해가지고는 완전 노답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2학년 올라갈 때부터 집에다 통보를 하고 바로 9급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우습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 9급 공무원이랑 학교 교사가 1등 신부감이네 어쩌네 의사급은 만나야 되네 최소 대기업을 만나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한참 그 뭐야 허파에 바람든 소리가 흘러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얘네 엄마 즉 이모랑 아빠가 옆에서 부추긴 것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러면서 우는 걸 보면 확실해요. 여하튼 그렇게 졸업하기 한참 전부터 그 지방에서 학원 다니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예 학교를 때려치우고 노량진에 입성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입시 전문학원도 당연히 다녔고 도서관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첫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커트라인이 완전 근접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진짜 아쉽게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감 뿜뿜해가지고 1년만 더 준비를 하면 이때는 진짜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반신반의 했던 부모들도 완전 전폭적인 아니 그냥 지원 융단폭격을 해줬대요. 돈을 쏟아부은 거지. 그런데 아니 미친 이것도 웬걸? 해가 가면 갈수록 지원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경쟁자가 거기다 그 다음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고 점수가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모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야 꽁꽁아 나 이제 어쩌면 좋냐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같이 울 뻔했다니까요. 이모 너무 불쌍한 거야. 솔직히 그래요. 이모, 딸내미. 즉 당사자 본인이 제일 속이 썼겠죠. 하지만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히트 뒤집어지는 거요. 왜? 딸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아무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당장 공부 때려치우고 어디 취직이라도 해라 이런 말도 못하는 거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또 계속 거기 머물면서 안 내려오고 노량진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매달 돈 100만 원씩 깨지는 중인데 이건 뭐 아무리 기다려봐도 합격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냥 암울 그 자체인 겁니다. 10년 동안. 아니 10년 넘게. 근데요 솔직히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저도 속으로 아이고 이거는 이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모두가 불쌍하네. 비극이다.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 듣고 저도 모르게 진짜 저절로 쌍욕이 튀어나왔어요. 이모가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통곡을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딸내미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아 시험도 끝났는데 어디 멀리 여행 가고 싶다.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럼 어디 기차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든가 아니면 아빠 차 빌려줄 테니까 그것하고 밖에 드라이브라도 좀 해라.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고함을 보락보락 찔렀대요. 장난해? 국내 여행은 싫다고. 나 해외여행 보내줘. 이랄지를 떨었다고 해요. 와 미친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여행도 아니고 한 달짜리 유럽 배낭여행을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덜덜덜덜덜. 아니. 아니 미친. 걔네 아빠는 몇 년 전에 은퇴해가지고 지금 퇴직금 받은 걸로 생활하는 중인데 또 그런 와중에 매달 지한테 100만 원씩 꼬박꼬박 꼬라받고 있는 중인데 이건 뭐 20살짜리 철부지도 아니고 나이를 32살이나 쳐먹은 게 이제는 하다가다가 유럽여행 간다고 돈 달라는 거. 이게 사람 새끼야 이게? 어? 결국 여기서 너무 기가 막힌 우리 이모 완전 개빡 돌아가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열의받아도 딸내미 공부하는 거라서 화를 안 내고 욕도 안 했는데 이때 터져버린 거지. 이 마갈년아 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엄마 아빠 둘 다 은퇴해가지고 돈벌이 하나 없는데 거기다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모르냐? 나이가 서른 넘었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등등등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지만 이에 질세라 딸내미도 같이 질렀어요. 그게 뭐 그게 뭐 어쨌다고 내 친구들은 전부 다 해외여행 다니고 인생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뭔데 꼭 같은 20대를 전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했다고 엄마 아빠는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이런 내 비참한 심정을 알기나 하냐고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빽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옆에 있던 아빠한테 싸대기 한 대 처먹고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연락도 안 되고 이모는 속이 썩어 미치겠는데 이건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우리 집에 왔다고 합니다. 헐 뭐 사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미쳤나 싶고 욕이 바로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불쌍하잖아. 뭐 SNS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자기 친구들이나 다른 또래 여자아이들 뭐 쇼든 뭐든 간에 다들 막 해외여행 가고 인증샷 날리고 쇼핑이며 맛집이며 막 싸돌아다니면서 인생이 너무 행복해. 막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한 그런 모습만 올리고 있는데 뭐 가식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런데 자기는 맨날 골방에 처박해가지고 20대를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남들 이런 모습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소순만도 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완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테지. 여하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개한심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씁쓸한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노량진에 들어가가지고 공무원 준비하다가 인생을 조진 사람들이 내들끼로 진짜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이거는 응시 자격 횟수 제한이라든지 뭐 그렇게 사회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 역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공무원 시험 본답시고 시간 몇 년씩 날려먹고 인상 비참해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발을 빼면 좋겠다 이거지 내 말은 뭐야 이게 댓글 1번 공무원은 대부분이 그래요. 짧게는 1년 길어도 3년이면 될 사람들은 다 된다고 본다 이거지. 그런 만큼 그 이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느낌이 더 강해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시험에 장수생들 특징이지 뭐. 털고 나갈 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매몰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억지로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지나고 나이만 차고 결국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공시는 다른 직업 준비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그 배우는 게 뭐야 평소 도움 안 되는 내용만 배우잖아. 시험 내용만. 그러니까 나오려고 해도 더 막막한 거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기술도 아니고. 2번 내가 봤을 때 저 커트라인 점수 까딱까딱 했던 거 이거 구라야. 그냥 집에서 돈 펑펑 매달 나오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지 뭐. 내 주변에도 저런 거 하나 있거든요. 집에서 지원 받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5년 됐어. 근데 지금도 준비 중이야. 아니 뭘? 그리고 부모 도움이 아닌 지가 버는 친구들 있죠. 현실에 쪼달려가며 준비했던 애들은 절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다 빨리 붙더라고. 마인드의 문제지. 3번 야씨 막말로 5급 행시도 아니고 9급 10년이면 그냥 논거죠. 공부 안 한 겁니다. 4번 나도 한 번 겪어봤지만 노량지는 그냥 창곡이야. 왜? 있을 게 다 있거든. 거기다가 그냥 있어도 부모가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준다고? 당연히 고신형이 못 헤어나오지. 너무 행복해. 5번 10년간 공부는 개뿔 지나가는 개가 없겠네. 나도 편입한다고 한 1년 정도 놀아봐서 아는 건데요. 쟤는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쓰면서 논 겁니다. 야! 야! 부모 등골 빨면서 10년이나 쳐놀았으면 이제 그만 좀 하고 뭐 단순 노가다라도 해라. 뭐냐 그게. 6번 제 여친의 친한 친구가 지금 8년 된 장수생인데요. 얘를 보고 있으면 장수생들이 왜 못 붙는 건지가 다 보여요. 아니 1년 길게는 한 2년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툭하면 기분 전환한 다음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또 머리 식힌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가지고 술차 마시고 또 시험 끝나면 떨어진 걸 세상 탓하면서 제주도니 해외인이 놀러가고 답이 없지 이러니까 7번 그래도 얼굴이 이쁘면 취집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쓴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듯 망했네 뭐 8번 10년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2012년부터 총 한 120개월 월 100만 원이면 이자 빼고 원금만 1억 2천 원금만 1억 2천이요? 미친 야 부모님 속혀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사실 뭐 이런 공식 이런 시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운동 음악 미술 이런 예체능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이런 데드라인을 설정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데드라인 말 그대로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기 말이죠 미리 정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3년을 잡는다 그래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겠다 이런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 스스로에게도 어떤 압박감, 긴장감, 채찍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포기를 하는 순간에 물론 아까운 세월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 깔끔하게 포기를 함으로써 피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사실 포기를 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희망회로 돌리면서 매달려 있는 건 참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조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걸 실제로 봤거든요 옛날에 한 10,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몇 명을 봤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20대, 한 26, 7쯤 됐을 때예요 그때 한 40 조금 넘은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가수가 본인 말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다,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말하기 그런데 가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못해요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안 돼요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취미로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남들이 듣기에는 그냥 포기시키고 취미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눈빛을 보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컬 전문 학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생길 때입니다 이 학원, 저 학원 다 가본 거야 근데 보통 그런 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돈이잖아요 그게 살살 구슬려가지고 우리 학원 다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정도인 거야 다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다 포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거야 나중에 이 사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였지 막 울면서 제발 좀 포기시켜달라고 20년 넘게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일도 안 하고 와 진짜 깜깜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 지금도 설마 그러고 살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래요 이런 데드라인 자기 객관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거기 머물러 있는 거는 진짜 인생 낭비예요 용기를 냅시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저는 포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